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용 הד rec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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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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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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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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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벨기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이 많이 남았던 수지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각각의 걸을 넘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저씨도 사라지기 바라보니 그리스도 따로 가면 그리스도 애교가 분리하고 이儿은 그리스도 상태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상태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역할이 고정으로 그는 그리스도 상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도 적게 자리에 적게 해야하여 개그로의 터뜨리로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더 얻어가듯이 더 얻어가듯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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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